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코스닥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에 따른 낙수효과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요. 이제는 코스닥이 시장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750선을 넘었고요.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역시 여러가지 쏠림과 위험이 크다 이런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움직임과 평가, 정책 변수까지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봅니다. 경제 도미노 오늘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금리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해야 할 것들 최득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와이틴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 많이 보도됐는데요. 정말 이 금융의 지각변동이 아닐까 이런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초대형 투자은행 아이비에 대한 계획. 발표 1년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자기 자본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5개 증권사를 초대형 아이비로 지정했고요. 투자은행으로 지정했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 초대형 아이비들의 발행어음 등 단기 금융 업무 또 새 자금 조달 수단을 주는 대신에 혁신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도했습니다. 과연 제 역할을 할까요? 또 아직은 좀 낯선 개념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위험하진 않을지 궁금하신 부분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 전화를 연결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낯선 분들도 많아요. 골드만삭스 이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비 우리나라에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 어떤 겁니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투자은행이라는 용어 아이비에 대한 용어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투자은행은 장기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의 장기 자금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주로 단기성 자금을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투자은행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성 자금으로 기업에 공급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초재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 중에서도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증권사를 의미하게 되는데 증권 인수나 기업금융 업무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본력이 크면 그만큼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본력이 큰 증권사에 대해서 초대형 아이비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환경까지 조성하면서 지금 아이비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 5개 인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또 발행어음까지 가능한 큰 한국투자증권도 생겼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정부가 초대형 아이비를 육성하려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바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경영상의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실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높게 될 경우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정부는 초대형 아이비를 출현시킴으로써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험 자본을 더욱 풍부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번에 초대형 아이비를 지정하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단기적 성격의 이런 금융시장과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벤처나 말씀하신 스타트업에게는 지금 이런 투자은행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만 한다면 사실 이런 자금이 목마른 기업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화된 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자금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인터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일단 자기 자본 규모 4조 원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5개 증권사 아이비를 지정했습니다. 범위나 역할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자기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업무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기 자본 요건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3조 원, 4조 원 그리고 8조 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3조 원 이상이면 기업 신용 공여 그러니까 기업 대출을 말하는 거죠. 기업 대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4조 원 이상이 되면 발행 어음과 같은 단기 금융 업무 그리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 투자 계좌 흔히 ima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ima 업무와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ima 중에서는 최초로 단기 금융 인가를 받게 되었고요. 발행 어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발행 어음도 사실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아직 모시는 분들 많고 저희가 또 이후에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단기 금융 어음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더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단기 금융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발행 어음 업무가 되겠는데요. 발행 어음 업무가 허용되면 해당 증권사가 고객들로부터 안정적인 소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주된 자금 조달 경로로 자기 자본을 쓰거나 혹은 자본시장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해 왔는데요. 발행 어음이 허용되게 되면 증권사들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유치해서 금융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매 자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바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자금 공급이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대형 아이비가 기업 금융 업무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일반 투자자들한테 발행해서 4조 원인데 이론적으로 한 2배 8조 원까지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업이 가능한데 한국투자증권만 이게 가능 허용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자기 자본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발행 업무에 대한 신청은 5개 증권사가 모두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에만 해당 업무가 허용되었거든요.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보면 나머지 4개 증권사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 그리고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그런 이력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행 업무 인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수익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오늘 한 주가 일간지의 제목은 적금들까 발행 업무 살까 이런 제목입니다. 굉장히 개인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나 보죠? 일단 발행 업무는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예금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발행 업무는 예금자 보호가 주어지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투자자분들도 사실 이 점은 분명히 이해하신 후에 의자 결정을 내기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금자 보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은 예금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발행 업무의 수익률은 1.8%에서 1.9% 근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년 만기 rp금리가 보통 1.1%에서 1.2% 수준 정도 지금 현재 관찰이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위험 추구 성향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훨씬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꽤 높은 수익률이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선택을 안 하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반대로 위험 추구 성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문을 여는 단계고요. 해외의 아이비 전문은행의 관계자들도 한국이 프리미엄 브랜드 내놨으면 좋겠다 기대도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 문을 여는 상황에서 잘 모르겠지만 증권사가 자기 자본 갖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초대형 아이비의 지정 자체가 성공적인 초대형 아이비의 출현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첫발을 내딛은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초대형 아이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갖추기 위해서 다방면의 투자를 늘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형 아이비에게 기대하는 바는 사실 모험 자본의 공급을 확대해서 패스 기업들을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경로로 조금 다양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기업 분석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대형 아이비가 이런 측면에서 성실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초대형 아이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비 아직 낯설기도 하지만 이제 출범하는 단계인데 그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시티그룹의 맥가이와 총괄 대표 같은 경우도 한국도 삼성이나 LG 같은 아이비도 좀 프리미엄 아이비 브랜드가 하나 생기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m&a 같은 이런 것들에 좀 뛰어들고 말 그대로 골드만삭스 같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업 금융 그다음에 m&a와 같은 그런 활동에 있어서의 자문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권 인수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그런 증권 인수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권사가 얼마나 기업에 대한 평가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m&a를 자문을 한다든가 혹은 기업 금융을 한다든가 결국은 해당 기업을 얼마나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증권사들이 기업에 대한 평가 능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때 성공적인 아이비도 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새로운 어떤 금융지각변동의 어떤 성공 요소까지도 한번 짚어봤고요. 많은 분들 지금 개인적으로 유동자금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실 텐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기예금 금리보다 많게는 2배까지 이익은 있지만 예금자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위험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돈을 잃을 위험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초대행 아이비에 대해서만 발행 업무가 인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신용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신용 위험이 그렇게 높은 편도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워낙 대형 증권사들에 대해서만 발행 업무가 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 위험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되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신용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저 높은 수익률을 드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신용 위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은 인지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신용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인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적정한 수익에 대한 적정한 위험 감수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나오다 보면 결국은 또 관심이 높고 앞서 말씀 한국투자증권처럼 이런 발행어음이 가능한 쪽으로 좀 쏠리거나 이런 양극화가 나타나지는 않나라고 하는데 다섯 개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감수해야 될 부분일까요? 일단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향후에 조금 더 커질 가능성들이 시장에서는 대기가 될 수도 있고 있고요. 초대형 아이비의 출범에 따라서 증권업계가 초대형 아이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증권업이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 개의 초대형 아이비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음이 관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증권업계가 유사한 방향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이고요. 초대형 아이비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 또 성격 한 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또 출범 이후의 변화 과정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경제 공감사전 코너 통해서인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샵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 문자메시지는 유료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는 무료입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구매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사전 주제는 앞서 초대형 아이비 투자은행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왔죠. 발행어옴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좀 낯선 개념이긴 한데요.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짚어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발행어옴,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옴 중에 하나입니다. 자발어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축 상품처럼 개인이 투자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요.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라는 일종의 보호적 성격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죠. 고정금리 적용되는 데다 단기 상품이어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발행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초대형 아이비 아직 낯설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새로운 자금 유통의 흐름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 아이비 핵심 업무인 발행어옴, 개인 투자자들 또 일반 개인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금융, 증권의 기능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출범 또 은행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전해 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1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997년 외환위기, 흔히 IMF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양극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한국개발연구원이 외환위기 발생 20주년을 맞아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복수 응답을 조건으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 문제다라는 응답이 88.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 공무원과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과 또 소득격차 확대, 취업난을 키웠다는 응답도 모두 80%를 넘었는데요.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한 가지만 골라라라고 한 문항에서는 빈부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가 31.8%로 가장 많았고요. 대상실직, 청년실업 등 실업 문제가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했던 약간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이기도 할 텐데 긍정적인 것들도 있었나요? 네, 외환위기가 경제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통한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경쟁력 재고가 24.5%로 가장 많았고요. 또 절약하는 소비문화 확산이 23.1%, 또 기업 경영 및 사회 전반의 투명성 재고가 2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9.7%는 외환위기가 당시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답변은 8%에 미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한 비율은 당시 직업을 기준으로 대학생과 자영업자, 농림축산수산업종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50년간 한국경제가 겪은 실현 중에서 가장 큰 실현으로도 꼽혔다고요? 네, 응답자의 57.4%가 외환위기를 가장 어려웠던 식으로 선택을 했고 2010년 이후 저성장이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1970년대 석유파동, 2006년 아파트 가격 폭등도 4에서 5% 정도를 차단했습니다. 외환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금목 인기 운동이 42.4%로 가장 많았고요. 대량실업과 대기업 및 은행 등의 파산 및 부도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결국 참 힘든 국민들이 또 국민들의 힘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이었죠. 내구제 소비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이 신용카드로 내구 소비재를 사는 데 쓴 돈이 지난 8월에 2조 7,700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8월보다 12.1%나 늘었습니다.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9.5%였으니까 이보다 더 높았는데요. 내구 소비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7월에도 10.2%가 늘어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3월에는 제자리의 거름에 그쳤고 4월과 6월에는 마이너스로 꺾인 걸 감안하면 7월부터 좀 내부제 소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구제 이러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좀 늘면 좋은가요? 네, 내구 소비제는 승용차와 휴대전화처럼 가격이 비싸고 오래 쓰는 품목들을 말합니다. 음식료품처럼 필수적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 게 보통인데요. 앞으로 좀 소득이 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그만큼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끝난 이후에 판매가 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도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그걸 감안해도 경기가 예상보다 좀 좋아지면서 내구제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갑이 좀 열릴 것 같나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자, 드론. 사실 밤에는 날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밤에도 날린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무인비행장치, 특별 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보면 드론 비행은 안전을 이유로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그리고 이제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비가시권의 경우에는 비행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특별 승인제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을 하면 비행이 좀 가능해진 겁니다. 네, 워낙 레저 인구가 많아져서 관심이 높아졌을 텐데 어떤 안전기준입니까? 네, 뭐 안전기준을 좀 보니까 드론의 야간 비행이나 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를 하고 또 비행에 필요한 다양한 안전조건을 좀 충족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이 드론이 비행 중에 통신 두절이나 배터리 소모 등으로 대비해서 안전하게 좀 귀환 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 안전장치는 물론이고요. 또 장애물을 감지해서 피할 수 있는 충돌 감지 기능을 좀 갖추도록 했습니다. 추락 시 위치 정보 송신을 위해서 별도의 gps 위치 바싱으로 달아야 합니다. 또 이 야간 비행을 위해서는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다른 관찰자를 좀 배치를 하도록 했고 드론을 날리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도 의무적으로 좀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네, 무조건 하지 마라 라기보다는 무언 무엇 빼곤 다 해라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보유 규모도 봤더니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금융남도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액이 651조 2,200억 원 또 상장 채권은 101조 1,670억 원으로 총 752조 3,6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외국인은 지난 8월과 9월에는 대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국내 주식과 채권을 모두 승매도 했었는데 지난달에 3개월 만에 다시 승매수로 돌아서면서 주식과 채권을 대고 사들였고 그러면서 보유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능일인 16일 은행과 주식시장 시간 변동이 있죠? 네, 은행연합회는 2018학년도 대학 수능학능력 시험일인 16일에 은행 영업을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점 시간도 1시간 미룬 오후 5시로 조정이 되고요. 주식 시장 거래 시간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1시간씩 수련돼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내지 30분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외환위기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외환위기의 가장 큰 상처가 일자리였고 또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겪었던 일은 다시 한 번 겪지 않는 지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이 증권 포털 홈페이지의 증권 페이지를 열어보면 이제 증시 상황이 색깔로 표시가 되죠. 떨어질 땐 파란색, 오를 땐 빨간색인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빨간색입니다. 코스닥만 빨간색인데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임이 벌써 코스닥 지수 급등하고 있습니다. 5일째 상승 랠리, 상승 기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7개월 만에 740선을 탈환했다 이런 기사들까지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에 따른 낙수효과 아닌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코스닥이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서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정주 쏠림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코스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경제지에서는 27개월 만에 탈환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지금 코스닥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주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지수는 11월 들어 거의 조종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11월 들어서만 약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지수는 거의 760선까지 다가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주목되는 건 거래 대금입니다. 상반기에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 규모가 한 3조 원대에 불과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7조 원대에 입박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거래 규모가 오늘은 코스피 거래 규모를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열풍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어떤 거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열풍까지 생각할 만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그럼 좀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또 상승하고 있는 배경 새 정부가 여러 가지 관련 정책 벤처라든지 이런 코스닥 주요 종목에 대한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밝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책 기대감이 일단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목을 하다가 최근으로서 정부가 혁신성장론을 강조를 하면서 그 수혜를 코스닥 시장이 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일 날 기획재정부에서는 혁신성장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벤처 투자 활성화라든지 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이러한 것들을 좀 발표하면서 코스닥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에도 보게 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면서 결국 코스닥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붐을 이뤘던 경험 자체가 최근에 코스닥 열풍을 조금 촉발시키는 것 같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한중 정상회담 대치의 윤지 사드리스크 완화 기대감 자체도 코스닥 멜리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좀 긍정적 요소가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코스닥 내에서도 우량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코스닥 내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지금 어떤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대표적인 건 바이오 제약주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주가 지금 결국 코스닥 내릴 사실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사항이 코스닥 내 시가총액 사항이 12 업체를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종목이 7개 산하자 차지할 정도로 결국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상당 부분 코스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사드와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터주라든지 또 일부 내수주 자체가 조금 상승을 타고 있고 거기에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고 또 나타난 게임주라든지 그런 4차 산업 또는 IT 투자와 관련된 중소 IT주 이런 것들이 제가 대체적으로 코스닥 상승을 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오늘 지금 코스닥 756.46포인트 15.08포인트 상승하며 마감이 됐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상승세를 놓고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반짝 상승은 아니다. 가까운 시간에 800, 900선까지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네. 일단 지금의 상승 흐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개선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정책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코스닥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제이노믹스의 어떤 그러한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4차 산업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진짜 활성화되고 그것이 내수 경기에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실적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코스닥 상승 늘리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기대되는 부분 자체는 한중 갈등 자체가 개수가 되면서 유코들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중국 관련주의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수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코스닥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00이다 900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정책 기대감이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좀 유효한 사항들이고 또 전반적으로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또 대중국 관계 개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조금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멜리 자체를 조금은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의 어떤 벤처 또 IT 뭐랄까요. 중시 정책의 사례를 또 기억해서 지금 좀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뭐랄까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에 있는 IT 기업들의 낙수 효과 이렇게 견인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코스닥이 더 치고 올라가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좀 코스닥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 자체가 일단은 코스닥 활성화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좀 들고 있고 또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유동성 벤처펀드를 통한 이제 어떤 투자 확대 이런 것들 자체가 일단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동안 이제 대형 수출주의 실적 호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자체적인 어떤 실적 개선을 가지고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코스닥에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4차 산업혁명주들도 좀 이 코스닥 쪽에 몰려있는 것들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려점들은 없을까요? 이를테면 뭐 여전히 앞서 바이오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또 몇몇 주에 쏠릴 경우에 이 코스닥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급격하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이 항상 보게 되면 항상 그 과열 양상을 이제 항상 좀 뼀고 그것이 이제 실적이 잘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항상 보면 이제 좀 다시 좀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넬리 자체가 사실은 제약 바이오 좀 편향된 어떤 넬리로 사실은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말에 사실 불안감도 없다고 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관건은 결국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개선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코스닥 기업들 자체는 수출 이러한 흐름보다는 사실 소비 내수 경기 회복에 상당 부분 크게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후에 이제 제이노믹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내수 경기가 진짜 회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이번에 코스닥의 어떤 넬리 자체가 조금 과열이 아니라 조금 실적의 바탕으로 넬리로 좀 이어질 수 있게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잣대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출 중심의 기존 경제 구조가 아닌 것들의 어떤 새로운 수혜가 지속세를 보장할까 말까를 판단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일단 금리나 유가도 지금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 어떻습니까? 코스닥 관련 기업들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좀 투자자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없을까요? 네.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돼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령화, 글로벌 노령화에 따른 어떤 제약주 성장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코스닥 기업들 자체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어떤 성패 문제,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과열 또는 조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비싸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 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후에도 역시 금리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상당히 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자사 가격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후에도 주요국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 거기에 따른 시중금리의 흐름, 이러한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변화 상황도 지켜보시면서 또 코스닥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얘기할 때마다 이런저런 원인이 이런저런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얘기 들어보면 참 복잡하고 또 다이내믹합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경제의 도미노인데요. 오늘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증권사 10개가 한 목소리로 올해 안에 다 올릴 것이다. 내년에도 한두 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금리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당장 일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이 금리 인상 전망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이전에도 하는 일이니까 11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네. 11월을 못하게 되면 1월에는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올리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12월에 연준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요. 네. 그러면 사실 자본 유출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금통위는 그러니까 12월에는 이제 회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1월 말에 이제 하지 못하면 이제 1월 달로 넘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11월 달에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충격을 어차피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려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인상의 요인으로서 대개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개 의견이 뭐였냐면은 금융 불안을 대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뭐냐면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신용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거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는 사전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제어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3분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이제 주저했던 사람들은 이제 경기 회복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물가 상승률도 좀 이제 아직 저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3분기 보게 되면은 이제 성장률도 이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제 목표치 하늘의 목표치만큼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목표치만큼 이제 조정을 했거든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 이 물가 목표치를요. 네. 물가 상승률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반대할 금리 인상을 좀 이제 보류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그만큼 이제 목소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자 금리 환경은 사실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들도 나왔다. 특히 뭐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이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뭐 늘 이게 관건입니다마는 오르는 폭과 속도 같은 것들일 텐데요. 지금 10개 대형 증권사들의 목소리는 좀 가파른 느낌입니다. 11월에 무조건 올리고 내년 초에 한두 번 또 올린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하고도 좀 비교해 보면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인상폭이나 인상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그 주요 조건들을 보면요. 첫째는 이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연준이 이제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원래 이제 계획은 내년에도 한 3차례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인상을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10월 달부터는 지금 자산보유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장기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장기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장기 금리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우리도 그러니까 거의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경기 회복이 그러니까는 지금 3분기에 나오는 성장률만큼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느냐가 이제 좀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3분기 성장률이 좀 기대 이상으로 나온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요인은 추경하고 이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그러니까 사실 그 8월 9월 달에 이제는 거의 추경 예산이 9조 6천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한 7조 이상을 그러니까 집중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투입을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이제 설비 투자 좀 개선되고 그랬는데 건설 투자도 좀 일부 기여했지만은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SOC 예산 축소라든가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경우 이제 건설 투자 부분이 좀 약간 둔화되겠지만은 이제 내년에도 여전히 이제 정부는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볼 때 이제 3% 성장률도 이제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적어도 연준의 그러니까 스텝에 맞출 필러성이 그러니까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연준도 사실은 뭐 베이비 스텝 얘기를 하면서 좀 충격을 완화하면서 좀 천천히 올리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볼 때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상황 그러니까 올려야 하는 경제적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지표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의 통화정책은 일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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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저는 있잖아요. 좀 다른데 있는 게. 네. 이 현재의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성장률 개선이 대부분 국민들의 경제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률이 좀 이제 그러니까는 2.8% 3.0%로 상향 0.2%포인트가 좀 이제 상향됐을 때 그 혜택을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다 평균적으로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대부분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성장률 개선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피부적으로 실감을 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은 반면에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 금융의 이제 그러니까는 취약한 계층들인데. 네. 그러면 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되게 되면은 금리 소득도 더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경제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별로 그러니까 달갑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은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성장률 개선이 그러니까는 전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방향의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그렇게 금리 인상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달갑게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또 다른 풍경이 양극화라든지 이런 상황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 대출도 지금 대책은 나왔지만 사실 해결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좀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승사자처럼 들릴 텐데 이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지금 특히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일반 생계형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관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들이 타격을 받았을 때 이 타격이 전체 경제에 그러니까 확산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예의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정책 수단들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좀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들이 혹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는 별도의 취약계층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평상시에 주장하는 한국판 양적 하나 같은 이런 정책 수단들도 그러니까 좀 이제 추가로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좀 대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관련 얘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련 얘기 나올 때 다시 한번 이 얘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374님 늘 좋은 방송 좋은 정보 믿을 만한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방송사도 항상 틀리지 않도록 또 오류가 있는 정보 보내지 않도록 돌다리 두드리듯 짚어가겠습니다.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233님 아이비 방송통에서 처음 들었는데 서민들 혹시 피해 볼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죠.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뭐 확실히 안전하다라는 건 없으니까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